강진에서 발생한 딸기 절도 사건의 수사가 지지 부진하고 있습니다. 강진경찰서는 최근 딸기 도난 피해를 입은 강진의 시설하우스 농가들의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까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진에서는 최근 시설하우스 두 곳에서 잇따라 딸기 50kg이 도난 피해를 당했는데, 경찰은 최근 가격이 오른 것을 노린 범죄로 보고 피해 농가가 더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